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 얼바인 시장 후보 문성일 목사 주제로 문성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모시기 전에 잠시 목사님을 안내하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이먼 문 후보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입니다. 문 후보는 현재 미국 육군 US Army Reserve에서 군종 장교로 복무하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서 얼바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름다운 새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문 후보는 재정보 수주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응호하는 하고 얼바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바인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성일 목사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아이의 아버지로 함께 얼바인 주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현재 미국 육군 아르미 리설브에서 차플린으로 군족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대변하고자 그리고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에 얼바인 메이어 캔디데이트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 문성일 목사 사이먼 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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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오늘 저희 주제만큼이나 얼바인 시장 후보이신 우리 문성일 목사님을 정말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텐데요. 우선 목사님께서도 방금 소개해 주실 때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집중하시고 있는 사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현재 사역은 특별하게 얼바인 오늘의 교회에서 그리고 아르미 리설브 차플린으로 또 군족 목사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눠시겠는데요. 우리 얼바인 오늘의 교회에서는 예배 목사로 오래 섬겼고요. 또 공동체를 담당하는 성인 사역 담당하는 목회자로 또 앞으로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스터로 또 계속 함께 협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당선되시면 이제 교회 사역 내려놓으시겠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그런 다리를 좀 놓고자 하는 그런 포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미 차플린에서는 저희 부대가 커스크 유닛이라고요. 컨벳에서 컨벳을 마치고 온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멘터헬프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로 구성된 유닛이에요. 그 유닛에 있는 프로바이더들 많은 닥터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제가 섬기는 군종 목사고 또 컨벳을 마치는 솔저들에 대해서 그 프로바이더들이 다루지 못하는 스프리추알리티 영적인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군종 목사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와 교회에서도 정말 커뮤니티 아웃리치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시고 또 미 육군 US Army Reserve에서 또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얼바인 시장으로 출마하시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컬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사역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교회 목사 목회자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괴리감이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부터 Ordained Ministers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또 특별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모습 속에 정책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 질서가 보여져야 할 텐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그 때를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허락해 주셔서 이번 11월 제너럴 일렉션에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와 우선 미리 이렇게 출마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도 기쁘고 참 두근두근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 배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Wearing many hats. 다양한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시면서 또 그거에 맞게끔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것이 저도 때로는 좀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그냥 하나에 잘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르바이 오늘의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의 배려와 또 관심 그런 이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르바이 챠플린에서도 또 그런 것이고 또 무엇보다 저와 저희 와이프의 부부의 파트너십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남편과 와이프가 한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을 통해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왠지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조력자 굉장한 분이실 것 같아요. 저번에는 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제가 지금 너무 기습 질문이긴 한데요. 네. 좋아요. 저는 기습 질문을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너무 귀하신 목사님, 곁에서 조력자로서 계신 사모님은 어떤 분이실지 잠깐 자랑의 시간? 네. 자랑의 시간. 네.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말로는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몇 분만. 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한국에서. 1, 2, 3학년 같은 반이었고 제가 20살 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제가 군대 갈 때 훈련소 들어갈 때도 같이 갔고 또 군대 있으면서도 또 제대하면서도 늘 같이 해주었던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성격은 저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면 저 와이프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편이에요. 와이프가 제가 한마디 할 때도 와이프는 기다렸다가 한마디 해주고 그런 배려로서 저를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보다 좀 덜 심각하게 모든 상황을 보는 그런 굉장히 탤런트가 있어서 모든 어떤 일이든지 늘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멘탈리티로 그 상황을 이해해주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얻고 회복을 빨리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서로에게 플러스 플러스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맞습니다. 네 사실 목회자로서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막중한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떠실까요? 우선 한국 저도 그렇듯이 우리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신 분들 또 정치를 경험하신 또 바라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할까 늘 예배인도 하고 또 공동체 섬기던 목사님이 갑자기 왜 시장으로 나간다 할까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올레이드 미니스터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의회였던 첫 번째 퍼스트 콩그레스에서는 91명의 상하원 의원들 중에 6분이나 올레이드 미니스터드였어요. 목회자였고 현재 535명의 상하원 의원 중에 아직까지도 7분이나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개 식민지주가 독립을 하고 익스펜드 할 때부터 항상 목회자 중심의 카운슬이 꾸려져서 새로운 영토에 대해서 개척을 하며 말씀의 중심의 바로선 질서가 느껴지는 법을 제정하고 또 입법하려는 그런 행동들 속에 시도 속에 목회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인교회의 목사로서 정치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귀한 미국의 정치적인 트래디션을 저희가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유니크한 그러한 전통을 또한 재구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참여를 안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주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얼반이 온누리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식구들 같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지역에는 많은 한인 정치인들분들이 계시죠. 즉, 간접적으로 많이 도움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는 얼반의 전직 시장이셨던 현재 주 하원의원 최석호 의원님께서 닥터 스티븐 초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거의 연배도 저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같이 최석호 시장님께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준비하셨지만 채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훌륭한 안건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감히 얼반 시장이 되어서 또한 더 좋은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이루어가고자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또 참 그분이 이루신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도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좀 더 듣고 싶어요. 어떤 정책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C레벨에서는, C레벨에서는 그것이 Non-Partisan Race예요. 그 말은 특별한 정치적의 파티, 정치당의 그러한 안건들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모두가 당을 떠나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세금을 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기구인의 서비스 멤버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특별히 얼바인은 엘토로 에어베이스가 한국전쟁 시기에 파병대였던 해병대가 주둔했던 그런 주둔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페이트리얼릭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분들의 노고를 잃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이션 헤드 크라임 등을 우리가 겪으면서 더 안전한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 경찰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런 것들에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한 교육을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못해요. 스쿨보드가 따로 있고 오리지 카운티 레벨에서 진행되는 일이긴 하지만 함께 협력하는 데 목소리를 내어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목소리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살다 보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분들을 대변하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 이렇게 감동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인분들도 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아이를 키우고 택스를 내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땅이에요.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직 시장이 제가 비판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가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치솟는 그런 택스 그리고 공공세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지겨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회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다는 소망을 한 번 더 붙으셔서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인 시장으로서 우리가 한인분들 지금 2만 분 정도의 한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함께 힘을 협력해 주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제한성 속에 어려운 레이스를 제가 지금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도움 그리고 함께 일해 주심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중심적 가치 얼바인 시장 후보 문성일 목사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제가 잠시 우리 문성일 목사님 캠페인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캠페인 관련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우리 사이먼 문 문성일 목사님의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657-406-3929-657-406-3929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웹사이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simonmoonformayor.com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imonmoonformayor.com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 한인 유권자분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올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education이 필요해요. 우리도 education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파급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 나왔으니까 한국 사람 찍자. 이것도 너무 좋은 strategy이긴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할지 목사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좀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education을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셨을 때 분명 성도님들께서도 참 많은 질문들을 하셨겠지만 분명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보를 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volunteer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이 미국 정치의 힘은 감히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onation and volunteer예요. 더 많은 분들의 도네이션이 없으면 이 모든 local politics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어르바인 시티 레벨에서 정한 도네이션 액수는 550불이 리미쉬예요. 1인당 550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큰 기업이 와서 한 번 도네이션 해주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시티 레벨에서는 550불이 캡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그 이하의 금액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참고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fight a good fight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경쟁 후보인 현지 크렌드 메일 파일 칸과 대등한 레벨에서 제가 싸워야 할 텐데 그 후보는 벌써 한 25만 불 26만 불 정도의 펀드가 레이저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도네이션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네이션은 어떤 분들은 나는 심의권자 다니고 투표권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참고로 도네이션은 영주권자 이상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시거나 카톡 메시지도 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건 플라이어를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겠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또는 발론티어예요. 저희가 발론티어들이 많이 모집되고 있고 특별히 이 재능을 통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은 제가 만들고 있는 모든 사진부터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그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한 발짝도 뒷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언급도 해주셨지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분명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도네이션이랑 발론티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얼바인 시장의 임기는 2년 또 재선에서 2년 해서 총 4년 터마웃인데요. 현재 페르칸 후보는 2년을 마친 상태예요. 재선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사실 선뜻 나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게 사실입니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가치 중심적인 선에 서서 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니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공격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고 또 현직이시기 때문에 또 리소스도 더 많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혹은 캠페인적인 그러한 대립이 있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믿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도 굉장히 적고 경험도 없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같은 가치에 서 있는 분들을 통한 그러한 폄하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도전들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마치 다윗사표에 나타난 골리아스를 통해 다윗이 오히려 프로봇된 것 같이 그것을 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저는 굉장히 인조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희 행복한 동행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셔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정말 책임져서 도네이션뿐만 아니라 밸런티어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저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후원해 드리고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의 기도는 군대보다 강합니다. 아멘 여러 사람의 기도는 베스트 아미 너무 많은 군대를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영광이겠습니다. 우선 현직 시장의 재선에 맞선 다소 보수주의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바인은 많은 분들의 그런 프로그리스브한 리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특정한 당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중심적인 선에 서서 여러분의 가치에 부합된다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선거해 주시고 또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할 텐데 9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을 하면서 또 동료 후보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료 후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너무너무 많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적어도 이 크리스천 밸류를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로서 그런 밸류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함께 건강한 레이스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함께 쌓아 줄 수 있는 정말 큰 군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당선 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 재정적 안정과 치안 유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들을 위한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장래에 어떤 더 큰 비전이 있으신지도 이 시간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포의 힘은 굉장히 크죠. 지금은 시리 레벨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물론 시리에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지역사회 시리 레벨, 카운티 레벨을 넘어서 페더럴 레벨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만 보았던 가장 좋았을 때 그런 미국 가치 중심적인 하나님 가치 중심적인 미국을 저는 회복하고 재건한 이래 제 삶을 헌신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세워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한국 분들이 지대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도 큰 도전을 받고 그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사람으로 한국인으로서 Korean American으로서 한국을 위해 더 효과적인 일들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분단되어 있는데 그 분단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싶고 역사에 큰 획을 긋는데 제 인생을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 인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포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적 가치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울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어봐주시고 또 생각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문성일 목사님의 캠페인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57-406-3929 657-406-3929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정말 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또 선포까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 마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또 만져지는 것, 들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안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들려주고 또한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부활의 능력,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미주보금방송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죽었던 것, 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 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단 가운데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